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2025학년도 기출 300 베이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분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출 300이 작년과 다르게 베이직과 플러스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항과 중급 문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기출 300 베이직,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중상급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까지의 기출을 담고 있는 기출 300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 300 베이직 같은 경우는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풀어볼 수 있는 기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과 같이 병행을 하는 것도 좋고 또는 개념이 끝난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난도 유형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념과 고난도 유형 분석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기출 300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고난도 유형 분석을 하면서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고 책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얘는 이제 안쪽에 보면 소단원별로 문제들이 쭉 들어차 있고요. 기출 30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소단원 안에서도 챌린지 플러스하고 그리고 그 뒤에 기본 문제들을 연습하는 연습 문제들이 딥러닝 문제로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단원별로 분리가 되어 있고 플러스는 얘는 소단원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기출 문제들을 풀지 않습니까? 왜 푸는 거예요? 당연히 수능에 사용되는 평가원의 언어들을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시험 문제랑은 다르잖아요. 내신 문제랑은. 그래서 수능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고 있는 그 평가원 문제들, 수능 문제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어서 교육청 기출 문제까지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교육청 문제까지. 교육청 문제들은 평가원의 언어랑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지. 당연히 반복적으로 숙제되는 필수 개념들과 유형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평가원에서 원하는 논리들을 습득할 수 있겠죠. 그렇죠? 평가원이 원하는 논리가 있고 필요 없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 논리를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잃게 되면 문제들에 대한 훈련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쓰는 언어와 그리고 논리를 습득한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기출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반복해서 재출자가 되는 문제들도 포함이 되죠. 새로운 예상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도 나오지만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출 문제만을 가지고 기본 문항들은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20개 중에 16문제들은 기본 기출 문제만 가지고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고 한 4문제 정도가 기출 플러스 알파, 예상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은 뭐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또한 기본 기출 문제들은 개념 문제들을 개념을 공부하고 그걸 훈련하는 그리고 스킬들을 적용해 보는 훈련을 할 때 아주 좋죠. 그렇죠? 기출만큼 중요한 좋은 문제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학습을 완성한다라는 생각으로 기출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한 거예요.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을 소진해 나갈 텐데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개념을 정리하면서 견고히 할 때 써버리는 기출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기출 베이직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반복해서 풀어서 훈련해야 되는 문제들은 기출 300 플러스에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실전문고사, 실전 NG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 알겠죠? 새로운 예상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때 기출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기출 300 플러스의 베이직의 구성, 전체 문항 수는 300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300을 좀 넘기도 하고 적진 않아요. 매년 보면 올해는 300문항 가량 들어가게 되고 전범위 개념과 기본 논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출 문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난이도는 하에서 중, 다만 이제 하 문제가 대단히 많거든요. 기출 문제들은 그런 것들 중에 반복되는 것들은 대표 문항들만 포함을 시켜서 여기 300개 포함시켜 놓아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도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할 때 대표 문항들로만 할 수 있게 쓸데없이 너무 쉬운 문제들인데 계속 여기 문제집을 위해서 넣어진 않았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책 구성을 해놨다. 문화의 책 개념 완성의 단원과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개념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편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가되는 게 기출 300 플러스 너무 밝아가지고 뭐 잘 보이진 않네요. 연두색으로만 보이는데 알겠죠? 제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확한 이미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합니다. 밝기가 좀 너무 밝아가지고 자 강의 구성과 특징 전체 약 30강 정도 되는데 30강 좀 안 될 거예요. 30강이 좀 안 나올 텐데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빠지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다 풀면서 문항별로 필수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고요. 정리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지. 개념 공부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다독이는 거죠. 좀 더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다진다. 다독인다기보다는 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독이기도 할게요. 알겠죠? 이런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면 너 수능 잘 볼 거야. 알겠죠? 자 일단 기준은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될 텐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자주 업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념 강좌가 오픈되면 함께 오픈이 됩니다. 12월 초에 오픈이 같이 되겠어요. 알겠죠? 12월 10일 전후로 오픈이 될 것입니다. 자 함께 활용하면 좋은 교재. 일단 개념완성이 12월에 출시가 되는데 개념완성과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필기노트. 개념이 완강되기 전에는 필기노트가 판매가 안 됩니다. 개념 강좌에 PDF로 소단원별로 계속 여러분들 업로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개념이 종강이 되면 그 새로운 필기노트를 가지고 이 필기노트 새로운 그 필기노트 정리된 것들 있잖아요. 올해 2025학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노트를 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필기노트가 제작이 됩니다. 작년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최고 퀄리티의 필기노트가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개념완성에 있는 가치에 있는 문제풀이까지도 여기 넣었죠. 연습해 문제풀이 안 들어가는데 개념완성에 있는 가치의 문제풀이까지도 필기노트에 포함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필기노트는 문풀하면서 일반적으로 기출 300 같은 문제풀을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할 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필기노트는 물리에서는 개념이 끝난 다음에 활용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필기노트를 같이 보시면서 기출 300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출간되기 전에는 무라일체 개념완성에 포함된 PDF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으로 묶여 나오는 건 3월 달에 출시가 되겠다. 알겠죠? 같이 공부해 주시면 시너지가 높을 것이다. 자 기출 300 베이직의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개념완성과 병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원도 동일한 단원으로 구성을 해놓았고요. 무라일체 개념완성 책이랑 필기노트를 같이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최고의 효율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 한 다음에 기출 300 베이직으로 문제 연습을 하시고요. 약정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안 풀리는 문제들. 한 번에. 여러 번 생각해서 푼 문제들도 약정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전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다시 한 번 쭉 한 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베스트. 알겠죠? 체크한 문제들이 있으면 강의를 다 수강을 하고 반복풀이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노베이스인 경우는 문제풀이 전체를 수강해 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베이스 친구들이 개념을 들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애들이 문제풀이하는 걸 안 보는 애들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노베이스인 애들도 개념 공부하고 나면 사실 3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걔들이 왜 3등급 안 나오는 애들이 있나 봤더니 걔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안 봐. 개념 보고 문제 혼자서 풀고 그냥 대충 해설보고 끝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약정 문제들은 강의를 다 수강하는 게 맞아요. 문제풀이 강의를. 알겠죠? 근데 노베이스 친구들은 다 봐. 풀어주는 것들을 봐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노베이스 친구들은. 그래서 문제풀이를 보는 것, 특히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문풀하는 것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300 베이직은 약간 쉬운 문제들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필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강의를 수강해라. 그래서 모든 강좌에 대한 문제풀을 다 해놓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문풀을 다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기출 300 플러스로 가잖아요. 플러스로 하게 되면 그걸 필수로 강의를 봐야 되는 것은 챌린지 플러스로 따로 구분해놓고 약정 문제만 봐도 되는 것은 딥러닝으로 따로 구분해놨어요. 근데 기출 300 베이직은 구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들은 전부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들이 아주 어려운 초과난도 문제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훈련하기에 좋은 책이 이 기출 300 베이직입니다. 알겠죠? 가격도 최대한 높지 않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알겠죠? 그런 노력들을 좀 다상히 여겨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기출 300 베이직 플러스 이렇게 합치게 되면 600문제가량 되고요. 600문제 플러스 또 알파가 있어 사실은 거의 한 900문제가량이 우리한테 필요한 문제들인데 그 600문제에 들어가지 않은 문제들은 또한 개념 완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베이직과 플러스 다 풀게 되면 600문제자나 필수 문제들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기출 문제 풀 필요 없이 기출 베이직과 기출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간략하게 끝내고요. 본 강좌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